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치과의 거짓말이라는 책입니다. 강창용지음 소라주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과잉진료 치과의사가 절대 말하지 않는 영업의 기술에 대해서 또 치과에 가서 과잉진료 받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여러가지 팁을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치과에 가면 어떻게 말하고 어떤 것을 질문할지 등 환자들이 치과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치과 사용 설명서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를 자주 받으시는 분들이나 치아가 안좋아서 계속 신경이 쓰이신다면 한번 읽어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분은 대학가 근처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한마디로 과잉진료 말고 제대로 된 진료, 환자의 입장에서 바른 진료를 하자 치아는 평생 써야 하는 만큼 환자의 고통을 덜고 건강한 치아를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바른 진료를 하자는 차원에서 쓰신 책입니다. 실제로 유튜브에서도 활발한 활동으로 과잉진료에 대한 상담과 여러가지 정보들을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그동안 치과 치료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에게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책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바른 진료로 환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을 때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기도 합니다. 치과 치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때가 있어서 치아 건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알아둬도 진료받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치과와 치아 사이의 거리, 과잉진료 치과의 언변술, 과잉진료 치과의 신기술, 과잉진료 치과의 마술, 과잉진료 예방 캠페인, 과잉진료 방어 기술, 치과 상식 내공 다지기, 무적의 치아 연마, 바른 진료 치과의 고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해하기 쉽도록 어떤 게 과잉진료인지 사례와 함께 실려 있습니다. 만약에 충치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0.2mm의 충치는 1mm가량의 치아를 삭제해야만 치료와 재료를 메우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충치보다 더 많은 치아를 손해 볼 수 있는데요. 치아는 범랑질과 상아질로 나뉘어 있습니다. 범랑질은 치아의 제일 바깥쪽 부분으로 이 부분에 생긴 충치는 구강관리만 잘하면 충치의 진행을 멈출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치아 안쪽 부분인 상아질까지 진행된 충치도 진행이 멈추는 경우가 있고요. 외국에서는 초기 충치의 경우에는 1년마다 관찰하면서 지켜보라고 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6개월이나 1년마다 검진을 받고 충치가 더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충치균은 전염되기 때문에 빨리 치료해야 한다 이런 말을 들으시면 치료를 잠시 뒤로 미루시고 다른 치과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하얀 치아의 갈색 점이나 검은 선만 보여도 걱정을 하게 됩니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치과에 방문해서 먼저 치료를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방문한 곳이 만약에 과잉진료 치과라면 손쉬운 먹잇감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환자가 결정했는데 치과의사가 무슨 잘못인가 하면서요. 충치는 구멍난 충치와 구멍나지 않은 충치로 나뉘는데요. 구간관리를 잘하지 않아서 진행 중인 충치와 양치질을 잘하고 당분 음식을 피해 멈춰있는 상태의 충치, 즉 진행 충치와 정지 충치로 나뉘어집니다. 치아 표면이 까맣다면 충치가 있는 것이 맞지만 치아 표면에 작은 구멍이 생기지 않았다면 양치질만 잘해도 충치가 멈출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치료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충치는 1년 사이에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닌데요. 초기의 충치가 심해지는 데에는 평균 2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까요.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으시거나 걱정이 되시면 또 다른 치과를 방문해서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교정이나 임플란트 등 여러 가지 과잉진료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들도 읽어두시면 치과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미래에는 치과 질환의 치료가 아니라 예방 중심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쓰셨는데요. 정기검진과 구강관리를 잘해서 치아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